다음 판에 이게 응답 없은 데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서브카면 다시 들어가야겠네 우들 예지풀 활로 사냥만 할 수 있으면은 괜찮을텐데 근처에 아이템은 없네 우마이봉? 덫으로 토끼 잡을 수 있어요 동대 허브차 또 있나? 무조건 있네 허브차 티백은 이것도 고정 아이템인거 같고 동대 아직 안추워 홀홀홀 실체도 없고 돋보기 숨어있네 돋보기가 어 방어 잘린 모자다 모자에 최고봉 양모로 만든 긴 속옷 속옷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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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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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네 하나 음 천문 써야지 음 음 18분 남았어 음 음 음 음 음 음 엄청 오래 걸리네 음 1시간 12분 안 할 수 없잖아 음 오늘 자야겠네 그냥 침대 1시간 1시간 푹 차고 푹 차고 푹 차고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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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할텐데 아 늑대 아 저기 저 보이는 집들 있죠? 집들 하면 싹 훑어야 돼요 저 끝다 어 끝에는 저 집이 약간 조금 궁금하긴 해 저번에 안가봤었거든 늑대가 많다는건데 종료탄은 딱 한발밖에 없어요 안 들키는 선에서 아이템을 다 먹어야 돼 오 시질했대 이제부터 필요하지 육포 좋고 오 양털 스카프 갓털 스카프라니 역해리기 역해리기라 그런가 눈이 꽤 좋네요 맘에 들었어 목도리가 어 하나밖에 없어 제일 좋은 스카프야 천천히 걸어가자 자작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으니까 아 근데 그 자리에 똑같이 있을까 아 그 아까 남캐어 남캐릭이었는데 그거는 남캐릭이었거든 봅시다 의자나 탁자 이런거도 다 부실 수 있는데 의자나 탁자 이런거도 다 부실 수 있는데 아 그래? 이걸로 본거였어? 기억이 감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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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업용 부츠 대이득 이 캐릭은 옷 어 그 운이 좀 좋아 옷 관련 템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 침대도 있네 여기 침대도 있네 여기 이 집 괜찮은데?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는데 아이템이 없네 해군용 피코트만 찾으면은 옷은 거의 뭐 사실상 졸업이야 나올지가 모르겠지만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의자 깰시간이 없어 이거 깨면은 여기서 자야되는데 흠흠 그러기는 좀 힘들고 오케이 오 신문지 묶음 나머지는 별게 없구만 아 체감원도 7도라서 여기 자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다 자고 가도 되겠다 자 따뜻해서 다음 위치까지 한번 이동해보죠 최대한 많이 돌아야돼 돌을거면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여기 한번 쫙 돌고 마지막 저 그 집 그 집에서 자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손도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이 그래요 오 진짜 양서수에도 좋다 당총탄 당총탄 늑대 안 들이켜게 조심해야지 몇차하면 여기서 자야겠다 한칸 더 갔다가 늑대한테 물려서 사망하실 것 같은데 조이자 장작은 하나도 없었어 큰 장작 오 좋아 토마토스프 침대는 여기 하나 있구요 아까 그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집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집까지 가야지 추위가 이제 어느정도 만땅이 되기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도는 해봐야죠 나뭇가지 많이 있다 안 들키고만 넘어갑니다 안 들키고만 넘어갑니다 저기도 저 집 하나 있네 다 왔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 대박 음 아 아 아 아 총이 여기 있었어 될놈이구만 오케 오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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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풀 수 있는 상자 실렛은 불 못비리니까 추위는 뭐 예상대로 떨어지고 있고 됐구요 상갑 하나 분해해야지 이 양반 될 양반이네 워닝슈즈 분해해 버려야지 그 다음에 땅 탈을 스웨터는 갈아 끼고 배고픔과 갈증 피로도 배고픔과 갈증 피로도 피로도라 청바지도 나쁜 놈 피로도 낚시도구를 쓴다는게 좀 그렇긴 한데 흠흠 자야겠다 이제 자야겠다 밥 먹고 후아나 먹어야지 스프는 데워 먹어야 되는데 맨손을 깨면 흘러내리는데 따개는 어디서 발견해 봐야지만 공개도 충분한거 같구요 탈수네 이러나 아까 자자 일단 아침 일어나면 바로 배고플텐데 먹을만한게 티모토스프 깨서 먹으면 되고 탈수네 큰일났네 아 피로도는 없는데 배고픔과 갈증이 손으로 깨서 먹어야 되나 아까운데 아직은 죽을정도는 아닌거 같애 괜찮아 괜찮아 수리내야 수리내야지 헉 맞다 뱀탄기름 안돼 아 일어나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근데 한 0.2L인가 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총은 89% 상태 개좋네 이거 어두워서 나가면 안되는데 나가서 근데 뭐 할게 없잖아 어차피 이대로 기다려야되나 이대로 기다려야되나 총알 장전해놔야지 일출까지 6시간 6시간 자면 죽어 나가야겠다 나가보자 이제 뭔가 먹어야돼 물은 있는데 먹을거 먹을거 필요해 적금 퍽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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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서 근데 뭐 보이긴 하네 보이긴 하네 아까 보니까 불 피울 수 있는데가 있던데 거기서 야밤에 낚시해보자 거기서 야밤에 낚시해보자 늑대 사냥하는데 어두워서 안될거 같고 여기 집이 한채 있었거든 오 찾다 음이 좋아 한 명 오자 한 명